변기 홈쇼핑 방송용 절반 자르기 변기 속이 궁금하실때는 반을 잘라 보시면 됩니다. 자르기 전 모습입니다. 변기 절반 커팅 후 모습입니다. 오늘은 변기 2개를 자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찾아 가지고 귀신같이 연락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. 오늘은 요렇게 변기를 2개 커팅해서 화물로 보내드립니다. 변기 절반 커팅 후 모습입니다. 변기 속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물이 내려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쏙 떨어집니다. 이게 변기 구조에요. 변기 커팅 후 물세척 완료 후 모습입니다. 이제 패킹 되어서 원하는 위치로 발송됩니다. 원하는 위치로 발송됩니다.